자, 나는 캡사이시니까 뛰어가쇼, 나는 캡사이시니까 뛰어가쇼, 나는 이제 잃을 게 없어, 좋은 건 베프콘이 뛰어갔어, 그래? 캡사이시는 뛰어가쇼, 아니 너 못 먹어, 캡사이시, 너 뭔데? 원수 형이 봐, 나는 맛있는 거야. 나는 맛있는 거야. 희망만 잘할게, 동면하자. 진짜 해야 돼, 내가 줘. 어? 가, 갈게, 가. 형, 줄어, 형! 붕콘이야! 형, 붕콘이! 붕콘이, 붕콘이! 형, 붕콘이! 형! 붕콘이, 붕콘이! 붕콘이, 붕콘이! 붕콘아! 붕콘아! 삼촌한테 와, 삼촌한테! 캡사이시, 캡사이시! 삼촌한테 와! 캡사이시! 이리 와, 삼촌한테 와라! 캡사이시! 형, 우리가 잡을 수 있어! 아니야, 너 혼자 싸워. 나 쟤는 안 돼. 아니, 둘이 같이 하면 되잖아. 날 넘어뜨렸어, 쟤가. 어? 쟤가 날 넘어뜨렸다고. 아니, 같이 하면 되죠, 둘이. 가자, 그럼. 같이 하면 되죠, 그럼. 아니, 형 거 안 된다니까, 진짜 약속. 약속. 가자. 베프콘! 이리 와! 이리 와! 왜 먹었어, 왜 먹었어? 이번에는 2주 먹었어! 김종민이랑 연락했다가 하나 버렸잖아. 약속했다. 형, 너 누구한테 먹힌 거야? 형, 누구한테 먹힌 거야? 종류랑 같이 먹었는데? 종류랑 배신 되는 거야? 도망갔어, 도망갔어. 야, 이 씨. 카메라 이거 찍어서? 확대해. 알겠다. 어, 대프콘. 아, 또 잡혔어. 형, 진짜 형. 너 두 개야. 너 하나도 안 되겠지? 야, 안 뛰어. 안 돼, 안 돼. 안 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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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곱사일지 마. 뭐라는 거야? 아, 치려요? 나 곱사일지. 아, 치려요? 뛰어, 뛰어. 나 곱사일지, 형. 맞아? 아니,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나 곱사일지 마. 왜 굴었어? 나 곱사일지. 왜 굴었어? 왜 굴었어? 야, 야! 아, 씨.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내가 뜯었어, 어떻게 해. 뭐야, 주로열 거 뭐야. 이리 와. 주로열 거 뭐야. 이리 와, 통화 소수수 내놔. 통화 소수수 내놔. 야! 통화 소수수 내놔. 너 약속... 너 약속... 너 약속... 너 약속... 그런 게 어딨어. 이리 와. 너무 허무하다, 이거. 게임이 좀... 나는 뭐야, 이거. 나 뭐지? 아... 굴사했으면 도대체, 굴사했으면. 나는 캡사니 신이오. 그래? 캡사니 뛰어가셔. 난 이제 못돼? 난 못돼. 이제 끝났어. 내가 그거를 내가 한시만 넘어갔어. 이 멤버들하고 내가 뭔 의류를 지키면. 혹시나 한번 해봤다 진짜 김종인.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